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눈이이라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공창에는 시공창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꾸만 내 머리를 때리던 미친 여상사의 대갈통을 퍽! 걔 오지게 후렸어요. 아줌마, 맛이 어때? 너도 아프지? 원지, 자꾸 제 머리를 툭툭 때리는 여상사를 때렸는데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제 머리를 자꾸 때리던 미친 여상사를 제가 가격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같은 여자고 아직 5개월 차 신입인데요. 그리고 이런 말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평소에 성격이 조용하고 의기소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왕따 같은 걸 좀 많이 당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 평소 행동과 얼굴에 다 티가 나나봐요. 약점이 된 거죠. 어딜 가든 꼭 한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아줌마가 그걸 딱 알아봤나봐. 제가 들어오자마자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걸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요. 남들한테 피해준 거 일자로 없고요. 주어진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입 따위가 피해줄 수 있겠어요?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딱 하나, 남들과 조금 다른 거 이것뿐인데, 그거를 만만히 보고 저를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폭력은 한 2주 전이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퍽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이 아줌마가 왜? 놀랐어? 에휴, 난 인사 안 간대. 이러면서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 참고로 이거요. 살짝 툭툭툭 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그 외에 친한 친구라 해도 아, 아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 기분이 딱 나빠지는 정도 아시겠죠? 게다가 우리가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런데 제가 쳐다보고 있을 때, 지 나름 되게 반갑게, 왜 그래? 아파? 아휴, 반가워서 그랬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화도 못 내겠고, 그냥 어정쩡하게, 아, 아예 주임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물꼬를 제대로 터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사무실 내에서도, 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제 뒷통수를 퍽 치고,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툭툭 밀치면서, 야, 너 그거 뭐냐? 이러면서 막 깔깔깔 비웃고, 면박 주고. 그리고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표정관리가 안 됐는데요. 왜? 콩콩씨, 기분 나빠? 그게 아파? 이러면서 오히려 더 질기고, 또 지 혼자 좋다고 깔깔깔 웃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는 전혀 거침없었고, 또 이거를 보고도 아무도 안 말리는 거 역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 출근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런 저를 보면서 또 머리를 때리겠다며 손을 치켜 들어올리는 거예요. 특히, 처 웃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이 들어올린 아줌마의 손을 딱 잡고, 반대 손으로 대갈통을 퍽 날려버렸어요. 때리는 소리도 크고, 거기에 이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아줌마는, 지금 이게 뭔 짓이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저도 같이 질렀죠. 뭐, 대충 기억나는 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당신 뭐야? 아니, 왜 자꾸 나를 때려? 내가 웃어? 주임이면 다야? 아니, 나는 그냥 반가워서 장난으로 때린 건데. 뭐, 장난? 장난도 당하는 사람이 같이 즐거워야 그게 장난이지. 이게 장난이야? 그냥 폭력이지. 뭐, 폭력? 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그래, 해라 해. 그러면 누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아? 근데 그거 알아도, 그 전에 네가 나 때린 거나 다 처맞고 해. 당장 그 대갈이 일이 돼. 이러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급히 말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네가 내 자식 같고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 어?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집에서 교육 안 받았어? 아, 너네 집에선 이딴 식으로 가정교육을 하나 봐. 그래, 네 새끼들도 어떤지 충분히 알만하다. 대분노를 해요. 아니, 여기서 왜 자식들을 들매기냐? 어? 너는 교양이 없어? 그러는 너는 교양이 많아서 남의 딸내미를 패고 또 자식 같은 사람한테 처맞고 돌아다니냐? 너, 내가 신고할 거고 이거 절대 그냥 안 둔다. 나는 분명히 너를 약하게 때렸지만 너는 나를 엄청 세게 때렸어. 알겠냐? 어? 그래, 어서 신고하라니까? 근데 그거 나도 할 거야. 상습폭력에 직장 갑질로 고소할 거니까 아줌마도 각오해라. 여기 CCTV 녹화 다 되죠? 당장 경찰 불러. 결국 이 아줌마는 눈물 흘리고 주변 사람 부추까지 받으며 나갔고요. 저는 아이고 그렇다고 어른을 때리면 되냐? 좀 참지 그랬냐? 이런 핀잔만 오지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지난 오늘 조금 있으면 출근하는데 아, 회사 가기 너무 싫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죠.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출근하고 뻔뻔해져야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도 무심 못하게 쓴이가 맡은 일 열심히 해내고 모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미친 아줌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세요. 2번 그래서, 쓴이 지금 출근했나? 출근을 해야 네가 이기는 거야. 당연히 그 여자한테 사과도 받아야겠죠? 네가 때린 건 정당방이야. 먼저 때린 건 누가 물어도 그 옆에 내고? 3번 잘했어요. 내 자식도 나중에 이렇게 당하지만 말고 쓴이처럼 똑부러지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책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저런 건 지도 똑같이 쳐맞아봐야 알아. 지도 쳐맞고 아파봐야 아,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죠. 열의 신장이야. 붓다의 싸다기. 어른인데 참으라는 것들도 그래. 그냥 다 무시해요.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의 귀한 자식 머리를 때리냐고. 아, 신고는 꼭 해라. 4번 짝짝짝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게. 왜 건드리고 치라리야. 5번 그냥 말로 하지. 어, 때리지 말라고. 어이구, 똑같은 것들이구만. 너 뭐야? 저 아줌마 본인이냐? 아니면 남편이냐? 씨, 카테이 씨. 6번 아이고, 만만하게 봤는데 반격기 오지게 들어오니까 꼼짝도 못하니? 7번 오히려 이런 게 법적인 대응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게 맞아. 차분하게 말로 하면 오히려 더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한번 뒤엎고 날짜를 떨어주면 그저야 사람 취급을 해. 8번 지금 썬이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들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이네. 이 사람, 어? 글 상태만 봐도 아줌마가 자기를 자세히 보면서 인식을 했다니. 뭐, 일도 잘하고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는데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 아니, 남들과 다르다고? 어떤 게 다르고, 어? 그런 거 설명 없고, 그 뒷얘기도 없고, 글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그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나? 때리기 전에 정색을 하면서, 나 머리 맞는 거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야 됐고, 갑자기 급발전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를 때리는 게 잘했다고? 결국 썬이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직장생활 더 힘들어질 것 뻔한데, 뭐, 그만두고 강호하고 그랬다면 괜찮을 수 있겠어. 계속 다닐 생각이면, 이건 너무 과한 대처죠. 잘한 거 아니야? 본인이 당해놓고 가해자가 되고, 사람들이 썬이를 비난하고 그럴 텐데, 이거 썬이한테 득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되질 거야? 뭐야? 너도 네 아래 사람 때리는 놈이냐? 뭐, 동질감 느끼는 거야, 너야? 9반 불쾌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꿍해 있다가, 그렇게 아가리 싸물고 있다가 갑자기 급발전하는 거. 여기, 커뮤니티에서나 사이다다, 이러지, 사회생활 그렇게 해서는 네 인생도 남는 거 없다.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는 대가리를 좀 맞긴 맞아야겠다. 끝, 끝, 끝. 10번 여기서 사회생활 이러는 것들 진짜 뭐냐? 사회생활 뭔지 하나도 모르네. 저기서 나 기분 나빠요, 이러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 정말? 그냥 더 만만하게 보고 비웃음만 받는 거지. 윗사람들도 그래. 저 여자가 쓴이 괴롭히는 거 뻔히 보면서 즐기고 있던 거라. 뭐 어떻게 못해? 우리 회사도 그랬거든. 자기를 괴롭히던 상사 뺨을 갈긴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상사는 그 후배한테 뺨이나 쳐맞고 다닌다고 온 산에 웃음거리가 됐고 결국 집알로 나가더라고. 그리고 그 후배, 조용하게 있지만 건드리면 꽁대는 애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건드려요. 11번 이거는 한 사람 입장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의기소침해서 왕따를 자주 당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롬하고 살짝 의심이 되거든. 쓴이가 뭔가 준 거 아뇨? 추가. 퇴근하고 왔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솔직히 뭐 이럴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직장에서 재미로 부하직원 머리를 때립니까 때리기를? 아까 아침엔 출근이 너무 바빠서 자세히 쓰질 못했는데 여기 얼마 안됐어요. 완전 새 직장이고 또 여기서도 은타 비슷하게 해실해실 웃는다며 만만하게 보던 직원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요왕불이 저를 때렸던 그 아줌마입니다. 여하튼 이 그지같음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어제 터진건데 솔직히 지르긴 했지만 제가 불리해질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거긴 패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출근하니까 저를 건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니 오히려 눈치를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 만약 법적인 문제로 가면 좀 두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글쓰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후로 그런 마음도 싹 없어졌어요. 만약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저도 상습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거니까요. 지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저 역시 끝까지 무릎 뜯어버릴 겁니다. 그 아줌마 오늘 안 왔고요. 내일 출근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두고 봐야겠죠. 누가 더 이럴 게 많은지 한번 볼 거라고.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회사 그냥 관두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르거든요. 나이 처먹고 어디 갈 것도 없을 게 불모데뻔한데 그냥 지만 손해보는 거야 결국에는. 딱 봐도 이 아줌마 능력 없고 파벌로 연명하는 인간인데 일 커지면 그냥 나 온 세상에 다 떠벌릴 거예요. 그리고 저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평소에 당한 거 되게 많았고요. 무능력한 저 상사 밑에서 일을 하다 결국 그 피해가 저한테도 밀려왔고 또 이 사람을 메꿔주느라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고생도 하고 그랬어요. 저 그렇게 영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저 아줌마는 쓴이를 딱 한 번 고소할 수 있지만 쓴이는 경우가 다르죠. 여러 번 맞았으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고소해버리고 이참에 직장 내 괴롭힘도 고소해버려요. 2번. 저렇게 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멍청한 거지. 말로 하라는 것들은 뭐냐. 니 새끼가 처먹고 와도 말로 해라 그럴 거냐. 3번. 저도 옛날 20대 때 이런 거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성격 더럽고 질투쟁이에 못생기고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래요. 지금은 할 말 다 아니까 그런 게 아예 없지만 어릴 땐 말 수도 없고 또 소심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이것들은 미친 것들이야. 쓴이 응원합니다. 나중에 후기도 꺾어주세요. 5번. 그 아줌마 출근했어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씨 궁금하네. 미치겠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똑같이 더 강하게 한 거죠. 대갚아주는 게 무조건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또 복잡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지. 우리 둘이 개싸움을 했을 때 누가 더 피해가 클 것인가. 한마디로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누군가. 그 계산을 하고 내가 훨씬 적다. 혹은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찢겨나가도 괜찮다. 쟤를 가로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한 번쯤은 힘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뒷일은 다 계산하면서 해라 이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쓴이처럼 쟤를 제가 맞는다든지 대놓고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닌데 상사가 사장이죠. 따지고 보면 밴드 대표이자 사장인데 평소에는 사람이 괜찮은데 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아래 사람들의 피를 말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때 갈구는 거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죠. 밖에서 다른 곳에서 뭔가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푸는 겁니다. 그것도 막 뭐라 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런 적이 엄청 많았는데 아직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자기가 밖에서 뭔가 사업 하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았나 봐. 그런 상태로 출근했는데 제가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첫 스테이지 끝내고 쉬는 시간에 같이 노래를 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같은 밴드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너는 그게 재밌냐? 살기가 이만해가지고 저는 순간 제가 뭐 실수한 줄 알았어요. 얼어가지고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스무살이었거든요. 얼어가지고 예? 이랬는데 이때부터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일주일 넘게 갔습니다. 인사를 해도 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을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드시죠 라고 하면 나는 안 먹는다. 니들끼리 먹어라. 가타붙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쎈까요? 이러면 제일 윗대가리가 이러면 밑에 직원들, 부하들 피 마르잖아요. 처음 며칠은 제 탓을 했습니다. 제 탓을 했다기보다는 저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누나랑 얘기를 해봐도 모르겠대. 자기도. 알 리가 있나?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떠오르고 떠오르고 아 이거는 그냥 그거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저 안 할랍니다. 저 나갈랍니다. 둘이 같이 그랬어요.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 양반의 아내 되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대신 사과를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싹싹 빌듯이 하길래 일단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뻘쭘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 난리 났을 텐데 집에서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그래 왔나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가끔씩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이 씨 안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용기가 생기더라고 가끔은 이런 힘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요. 쓸데없이 말이 길었네. 감사합니다.